다같이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고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없습니다 시간의 종으로 태어난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불과 꽃과 영화는 불의 꽃과 같아서 푸른 시들과 꽃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의 시작과 종말이 있고 그 위에 사라져버리는 증막이 따를 따름입니다 그래서 실전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했고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코오르는 인간은 죽음의 병을 앓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증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집트 왕조 때는 140여 개의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건설되었고 현재 그 위치가 확인된 것만 8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한 변의 길이가 233m, 높이가 148m로 가장 큽니다 이 피라미드는 2.5톤의 도로를 아래에서 복대기까지 210개단을 쌓아올려 지었기 때문에 사용한 도로의 개수만 해도 230만 개나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 약 10만 명의 노예가 석 달씩 교대로 일해서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도를 30cm로 잘라서 연결하면 지구의 3분의 1을 애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를 미이라로 보관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 부활한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라미드 안에 있는 미이라가 살아난 적이 없고 오직 메말라 빠진 미이라로 남아있고 영혼이 살겠다는 꿈은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증안이치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영혼한 것이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전설에 보면 삼신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나옵니다 이 삼신산에는 추억으로 된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나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많은 제왕들이 이 삼신산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시왕은 도사 서불에게 많은 검은 보아와 동남 동료 수백 명을 보내어 삼신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중국 천진에 가면 진시왕과 그 신하들이 동남 동료 500명을 떠나보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바닷가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들이 불사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두려워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 머물러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시왕은 오래 살기 위해 온갖의 애를 썼지만 결국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일반 사람의 나이보다 더 짧게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꿈꾸었지만 결국 보통 사람보다 더 짧게 살고 말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영혼이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64년 미국의 에팅거 교수는 인간을 냉동 보존했다가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냉동 보존시켰다가 과학이 발달된 이후에 해동시키면 병도 고치고 영혼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불사주의 협회를 만들어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후원으로 냉동 보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 스스로를 냉동시켜서 지금도 냉동 창고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에딩거 교수의 의견에 회의적입니다 일단 냉동을 하게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한 과정에서 부피가 약 10%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가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세포는 탈수 현상으로 쭈그러듭니다 이에 대해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냉동 중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글리세롤 용액을 넣고 영하 193도로 급냉시키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뇌 세포 문제가 또 있습니다 뇌 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즉시로 뇌 신경은 죽어버리고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는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기 14장 10절로 12절에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 일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한 것으로 끄들어대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창설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종전 무렵 미국이 주장을 해서 다시는 전쟁을 없게 하자고 국제연맹을 조직하고 미국 상원에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윌슨 대통령이 제의를 했지만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윌슨 대통령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만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그 결과로 병상에 들어 누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홍보 담당 비성한 철학자 나프레안 힐이 문병을 와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윌슨 대통령 각하 100년만 지나면 국제연맹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국제연맹이 중요하지 100년만 지난다면 국제연맹은 역사 속에 문자로 몇 개 남아있는 것밖에 없으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신뢰하지 마시고 평안히 눈을 감으셔서 그렇게 권면을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십시오 국제연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뉴욕에서 잠을 잘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에서 죽을 증였었습니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부여해서 자기의 사업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프레안 힐을 청했어요 내가 마음이 번뇌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되겠는가 이 국가가 세금으로 나의 회사를 다 뺏어가려고 한다 그때 나프레안 힐이 코카콜라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연세를 얼마십니까? 아흔입니다 회장님 모든 코카콜라 회사의 증권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왜요? 저 화로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십시오 회장님 살면 이제 얼마 살겠습니까? 그 문서와 그 재산 때문에 이렇게 번뇌하는 것보다는 다 태워버리고 손 다 털어버리고 허허 웃으면서 몇 년 살다가 천당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무엇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그 많은 죽음과 참상도 6.25의 민족적인 비극도 다 지나간 이야기로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민족의 거대한 참상이었던 6.25를 기억하는 사람이 요사이 세대에 누가 있습니까? 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함성, 포성, 그 고통과 그 괴로움, 피난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편, 90편, 4절의 죽어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가 뜨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탄식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인생 허물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영원한 가치나 삶의 유익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이익이냐 세월이 지나가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7절에 다위세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에 그 뜯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돌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말하기를 영원한 새 것이 없다 오직 반복된 일과 피곤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이다 저것이 새 것이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다 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는 새 교회를 지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흔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흘지요 옛날에는 저를 보고 새 총각 같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70의 늙은 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니 총각은 아니죠 그러니 새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 1장 8절로 11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깨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잊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례세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전 세대를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 불광동에 함께 저가 목회하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 세상을 떴습니다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세대문 시절을 누가 기억합니까 세대문 시절도 그때 교회 나왔던 몇 분밖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우리가 예배 벌이던 여러분 우리 세대도 한 백년이 지나고 나면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은 같이 우리 세대도 후세대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생사에 영원한 만족이 없다고 또한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지만 인생사에 영원한 만족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로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여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운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게 가졌으며 은겸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요? 마누라만 700명, 천만 300명을 두었으세요 천명의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잘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구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구로 말미암을 얻은 묵시로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구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창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얼마나 거대한 공사입니까 그러나 만리장성을 지었던 진시황도 가고 그 시간에 사람들도 가고 그는 오직 무너져가는 옛날의 역사적인 유물로서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망각의 무덤으로 사라집니다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림이란 역사적인 무덤 속에 사라집니다 전도서 1장 11절처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례세라도 그 후세자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잘난 자 못난 자가 다 함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영웅 혹을 열사가 무엇입니까 그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노숙자 거지들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하나도 예외 없이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다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3절로 17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이것도 헛대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대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시대에 가장 심한 노이로우제는 허무라고 말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니체는 철학자로서 초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허무감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이 허무주의의 넓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과로 이름이 났던 해밍웨이도 그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너무 허무해서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괴로움, 허물을 이기지 못해 지위와 명예를 헌신작 저는 버리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가치나 삶의 유익이 없이 어디를 봐도 허무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우리가 이 부질없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희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갑니까?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늙어서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영원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시간에서 영원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징금다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징금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시간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징금다리 시간에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징금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가 징금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 불의와 추악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으로 들어가신 분인 것입니다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가 시간 안에서 33년을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시간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영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수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째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진 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이긴 분인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구조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그리도가 돌아와서 우리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도 안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례질 받으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첩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시간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영세무흥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말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난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안 죽는다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은 사람을 망각의 무덤으로 휘무라쳐가지만 우리는 시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주십니다 시간아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시간아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는 나의 젊음을 늙음으로 변화시키고 편편하던 살을 주글주글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영원한 음부로 몰고 가진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간을 뛰어넘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이미 영원을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영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폐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자 솔로몬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의로운 옷을 받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옷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낡은 옷은 시간이 가면 다 찢어지고 냄새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은 영원한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면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구 수고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 입어 영원한 의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부귀형과 공명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지만 우리 속에는 가다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의 셈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은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셈이 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평안이란 잠시 있다 깨어집니다 가정적인 평안, 사회적인 평안, 세계 평화가 끊임없이 도전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영준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수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또한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행복, 가정적인 행복, 사회적인 성취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손에 잡힐 듯이 잡힐 듯이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피합니다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넘어가 보니 또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 저는 어릴 때 무지개가 옹달샘에서 이렇게 하늘로 뻗쳐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지개가 쓴 옹달샘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 굉장히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제 친구와 함께 무지개가 쓴 날 무지개 옹달샘을 찾으러 뛰어나가 시작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덜을 지나고 또 산을 건너고 덜을 지나고 지치도록 뛰어도 무지개는 옹달샘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저거도 있고 또 저 멀리고 하루 종일 뛰어도 결국 무지개가 쓴 옹달샘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가도 그 행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속에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우리를 피하지만은 행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면 행복은 우리 속에 둥지를 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 또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디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고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급시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서 생명 강수를 넘치게 마시고 마음의 눈물과 근심, 탄식, 이별고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오치는 역사에 우려신라 백제가 지나갔는가 하면 삼국통일 신라시대가 지나가고 고려시대가 지나가고 이시조선이 지나가고 30년 일정 침략을 당하고 6.25가 지나가고 우리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과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일어났다가는 사라지고 살았다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가 되신 나라인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질로 3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루완성 세요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흐무와 수고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휴 한숨을 쉬고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했느냐? 사람들은 잔탕식을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 40고개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인생 40고개가 참 넘기 힘든다고 말씀하기에 아 40이 되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40고개의 마루톡에 올라서게 되면 허득이고 뛰어온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40고개에서 인간의 성취가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든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고달픔과 흐물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명예를 가진 자도 미모의 여성도 흐물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과 기쁨, 평안 등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세속과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혼돈한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흑암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수양과 도덕도 종교적인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간 속에 삶의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시고 이를 글머쥐고 죽었었다가 이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을 이기고 영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시간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보라도 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기도 권세도 영광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흘러라 세월아 가라 그러나 나는 이미 시간을 초월했고 흘러가는 세월을 초월해서 예수 우리 단에서 영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우리의 은혜 속에 나는 영원을 품고 살기 때문에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흘러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히 내 마음속에 출렁거리고 있고 우리는 이 영원 속에 앞서가니 뒤서가니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한 영원의 세계 속에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예배를 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없이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속에 태어난 우리들이 시간의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는 죄와 불의, 주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는 참된 의도,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시간을 극복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영원한 속에서 우리는 벌써 시간을 이긴 사람들로서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